이렇게 약간 좀 멋을 많이 내고 그리고 좀 발음을 흘리더라도 조금 좀 다른 매력이 나왔으면 좋겠다.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해야죠.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해야죠. 노래라는 게 아니다. 그래서 순간이. 그러니까 하다보니까 제가 처음에는. 새로운 거, 새로운 거. 아니, 아니야. 순간이 아니야. 더 취해야 돼. 하다보니까 어디서 녹아. 이렇게 했어요 멋있는데요?